주말 중 군산 앞바다에서 좌초된 낚시어선 사고는 암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군산 계야도 남쪽 1km의 해상에 9.77톤 낚시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 어선에 의해 승선원 22명이 구조된 가운데 해경은 선박이 낚시 포인트를 찾다 숨어있는 암초에 배가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배들이 물고기가 서식하는 암초 지역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성이 큰 만큼 저수심 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항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